오늘 충북 전역이 종일 황사로 뒤덮였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세제곱미터에 최대 1000마이크로그램에 육박하는 등 최근 10년 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정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청주산업단지 일대 모습입니다. 고농도 황사로 마치 안개에 갇힌 듯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2일대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900마이크로그램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오후 들어 농도가 다소 옅어지긴 했지만 맑은 날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오늘 충북 전역엔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영동군 영동읍의 미세먼지 농도가 한때 985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충북에서 가장 높은 농도입니다. 청주 용암동이 810, 제천 장락동이 744, 충주 칠금동이 687마이크로그램으로 나타나는 등 충북 모든 지역이 최대 6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습니다. 미세먼지 보통 수치보다 최고 10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충북 전역엔 황사경보도 내려졌습니다.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는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와 달리 대부분 피부와 호흡기에서 걸러집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호흡기와 안구 등을 자극할 수 있어 외출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밤부터 옅어지겠지만 내일까진 계속 영양권에 놓일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KBS 뉴스 정진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